우리 늘 상관관계로 살아요. 하나님 마귀다. 그죠? 고집은 마귀거든요. 고정관념도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고정관념화 시켜요. 예배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드리라고 그래요.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건 뭐죠? 내가 해결할 거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. 못하니까. 해결할 때는 처방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. 상처나 감정의 사이클을 맞추지 말고 이성에 맞춰야 돼요. 해결 방법 이성에.